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오늘 생산직 경험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려고 하구요 저는 생산직 경험은 진짜 처음이고 저는 32살이에요 그리고 저는 일반 회사에서 일을 했었고 정말 찐 사무직에서만 일을 했었고 생산직은 시간이 남아서 방학 동안에 원래 생산직 쪽 일을 해봤던 친구가 쉬운 일들도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한번 해봐야겠다 단순노동을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니까 그만둘 때 너무 힘들더라구요 그냥 쉽게 그만둘 수 있는 일을 생각하다가 생산직을 오게 됐고 알바 같은 것도 있었는데 일단 카페 알바 같은 거는 시간도 적고 영어학원에 보조선생님 이런 것도 넣어봤었거든요 제가 이전에 통역 일을 했어가지고 근데 자꾸 강사로 와달라고 하기도 하시고 보조선생님도 너무 일하는 시간도 짧고 이래가지고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냥 최저시급 받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친구 따라서 오게 됐습니다 만약에 혼자 왔었으면 진짜 못 버텼을 것 같은데 친구가 같이 있어줘가지고 힘들 때 친구 얼굴 한번 보고 바로 앞에서 일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혼자 왔으면 첫날 바로 짐 싸가지고 집에 갔을 것 같고 너무 충격적인 것들도 많았어요 친구는 여러 군데 생산직에서 일을 해보다 보니까 이제 여름이라 시원한 곳을 선택한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원래 속옷 접는 공장에서 둘이 일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한 명만 단기로 원한다고 하셔가지고 못 들어갔었고 그래서 저는 다른 일 알아보려고 이제 제가 사는 지역에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친구가 지금 일자리를 알아봐줘가지고 같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까지 했고 오늘 4일차 마치고 집에 왔고요 제가 일하는 곳은 닭공장이에요 닭공장에서 교촌치킨 허니콤보 포장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 공장 안에서는 포장이 제일 쉬운 거예요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도 거의 반절 정도 있는 것 같고 한국인들은 거의 50대 60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선 제일 쉬운 일이 포장인데 포장도 사실 쉽진 않아요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1초도 안 쉬고 이 모든 시간에 일을 해서 최저시급을 받아가는 직업이 있다는 걸 정말 처음 알았어요 제가 알바 해본 거는 레스토랑에서 캐쇼랑 홀서빙 회 알바도 잠깐 했었고 편의점 알바 이렇게 해봤었는데 그래도 카페도 편의점도 다 쉬는 타임들이 있잖아요 뭐 앉아서 바쁠 때만 일하면 되고 근데 여기는 정말 그 8.5시간을 일하는데 그 시간 내내 쉬는 시간 빼고 아예 안 쉬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도 너무 불편한 게 그 작업복을 입고 거기에 이제 건무장갑이랑 앞치마랑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거를 다 벗고 나갔다가 다시 벗 입고 들어오는 시간까지 계산해서 10분이어가지고 쉬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시원하긴 한데 생각보다 청결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교촌시킨 시켜먹는다고 했을 때 어 이 정도면은 진짜 시켜먹을 것 같다 전혀 위생에 문제가 없다 이런 느낌이고 화장실도 진짜 깨끗한 편이고 그래가지고 위생적으로는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진짜 노예처럼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30대 초반이고 이제 친구 따라서 알바를 온 거긴 한데 이게 생산 즐기고 힘든 일이다 보니까 어 되게 특이한 거를 느꼈어요 아주머니들이 저에게 질문 같은 거를 하잖아요 뭐 결혼했냐 뭐 애는 있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친구는 결혼 안 했고 저는 결혼했거든요 결혼을 한 거에 대해서 물으시다가 뭐 결혼한 지 얼마나 됐냐 이렇게 질문이 되게 특이하세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 이렇게 물어봐서 결혼한 지는 한 반년 좀 넘었고 같이 산 지는 한 1년 정도 됐어요 1년 넘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동거하다가 했어 이래가지고 전 약간 동거라는 단어도 조금 어색한데 네네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 결혼식은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했냐라고 물어보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오빠한테 말했더니 오빠가 아마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좀 재정 사정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힘든 사람이니까 30대에도 공장은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걸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일단 저는 진짜 재정 상태의 문제는 하나도 없고 그냥 방학 때 심심해가지고 집에서 놀 놀면은 뭘 안하... 딱히 뭘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뭔가 그냥 친구랑 뭔가를 하고 싶었던 거 같아요 그래 있는이 그냥 돈이라도 벌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무튼 또 다른 신기한 질문 또 다른 신기한 질문은 뭐하냐고 해가지고 간호학과 다닌다고 했는데 간호학과 다니면은 공부는 뭐 야간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호학과 다닌다고 하는데 야간이냐는 질문을 하더니 야간? 야간? 당연히 주간 아닌가? 뭐 남편 잘 만나야 된다 이러면서 텐트를 잘 쳐야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를 잘 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랬더니 텐티를 잘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텐티를 잘 벗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랬더니 갑자기 앞에 아줌마가 얘네는 어린애들이라 그런 말 못 알아듣는다고 이러시면서 아 저는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뭐 남편한테 밥은 해주냐? 전 사실 제가 밥 안 하거든요 오빠가 다 해줘가지고 오빠가 밥 해준다고 했더니 오빠가 밥을 해주냐면서 나도 오빠가 해주는 밥 좀 먹어보고 싶다 이러시고 밥 먹는 거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아주머니들이 저랑 제 친구랑 또 다른 대학생 두 명 알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 진짜 이렇게 부모님이 힘들게 돈 번다는 거를 알아야 된다면서 그렇게 돈 받아서 펑펑 쓸 땐 좋았지? 이러면서 이렇게 돈 힘들게 버는 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다녀봤어요 이랬더니 단정짓는다 해야 되나? 저는 회사를 다녀봐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8시간을 빡세게 일하고 그 돈을 받지는 않거든요 회사에서는? 할 일만 하고 저는 항상 그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받아서 그렇게까지 누가 막 바쁘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할 때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앞에 아주머니가 이렇게 넣어주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넣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어요 피울 수가 없고 그 베테랑이신 아주머니분들의 속도에 맞춰가야 되는 근데 정말 맞출 수는 없어요 너무 빠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밀리면 조금 도와주시고 하시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닭봉을 계속 쌓아놓거든요 이제 계속 저희가 테이블의 앞에 계속 서있어요 테이블 스테인리스 테이블로 돼있고 그 가운데 이제 그 닭다리살이나 이런 걸 쌓아놓는데 그걸 이제 저희가 오른손으로 왼손으로는 봉지를 열고 오른손으로는 그거를 이렇게 갈고리처럼 세 개 두 개 세 개 두 개 이렇게 하면서 긁어가지고 봉지에 넣고 옆에 넘기면은 이제 무게 재고 염지액 넣고 이제 뒤에 포장하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막 이걸 쌓아놓아 주시는 분들이 남자분들이 오시거나 아니면은 여자분들끼리 이제 그걸 박스를 엎어가지고 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할 때 약간 핏물이 튀겨요 눈이나 얼굴에 핏물이 튀기고 정말 마스크 쓰고 위생모 쓰고 해서 정말 눈 주변에 조금만 이렇게 열려있는 건데도 거기에 막 핏물 튀기고 그럼 정말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 얼굴을 돌렸어요 처음에는 첫날에 그걸 맞아가지고 약간 충격을 받아가지고 둘째 날에는 얼굴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우리도 다 맞아 그거 돌리지마 얼굴 돌리지마 계속 이러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얼굴 돌리다가 눈을 그냥 감았어요 그리고 왜냐면 눈에 자꾸 들어가니까 근데 하다가 그렇게 눈에 감더라도 이렇게 얼음 같은 게 녹으면은 피가 밑에 고여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짓다가 튀길 때도 있어요 아니면 닭기름 같은 거 튀길 때도 있고 지방 같은 거 그럼 되게 기분이 나빠요 기분 나빠고 현타 와요 그런 거랑 어 또 청소할 때 되게 깨끗해서 사실 지금까지 한 청소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이제 닭 찌꺼기 같은 거 쌓아놓는 그 장소 청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거기에 어 공장 총괄이사 같은 분이 있나 봐요 이게 가족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 약간 관리자 분은 다 가족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 관리자 분들이 와서 뭐 이거 오늘 이거 해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하는데 너무 닭 찌꺼기 막 이런 거를 수세미로 닦고 있는데 기분이 너무 더럽고 역겹고 와 내가 진짜 내가 진짜 이런 거를 해야 하나 이런 것도 있지만 와 이런 거를 사람들이 하는구나 그게 제일 신기했어요 그리고 약간 기계 같은 느낌 생산직 하면 저는 회사에 다니면서 한 번 더 기계 같다는 느낌은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생산직 하 평소에 그냥 회사 다니고 일을 하면 그냥 하나의 개체 나라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 같고 회사 다니면서 힘들었던 점은 주변 싫어하는 동료나 약간 싫은 상사들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었지 뭐 업무적으로 크게 힘든 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는 일단 여기 생산직이 조금 일이 많은 것 같긴 한데 틈이 없어서 사람들이랑 뭐 얘기하고 수다 털 시간도 아예 없고 친구랑도 사실 수다 털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일할 때는 친구랑 거의 얘기도 안 하고 근데 어 친구가 이거는 중간 정도래요 그렇게 힘든 생산직도 아니라 친구는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업무 강도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닭찌꺼기 이런거나 그 제가 근무하는 그 환경에서는 냄새가 안 나는데 유덜리 냄새가 심한 지역이 있거든요 역겨운 냄새 역겨운 닭냄새 나는 지역이 있어요 딱 그 출입문 이제 옷 다 갈아입고 출입문 통과할 때 그 거기가 되게 역겨운 냄새가 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청소할 때 닭이 다 닭이 담겨져 있었던 그 비닐봉지들 모아가지고 버리려고 그 비닐봉지들 묶을 때 그리고 비닐봉지 갖다 버리는 곳 그런 곳 가면 되게 뭐 진짜 맞기 힘든 냄새가 나요 물론 처음보다는 많이 적응 돼가지고 나는데 처음엔 진짜 너무 싫었어요 처음에 과자 먹으면서 이제 들어가려고 과자 씹으면서 들어가고 있었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 너무 냄새가 역해가지고 과자 뱉어버리고 싶은 그런 느낌 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사실 다른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시원하고 깨끗한 환경 생각보다 되게 깨끗한 환경이라 좋은 것 같은데 친구가 다른 알바 포장세트 만드는 알바를 하나 더 찾았다고 해가지고 저는 한번 옮겨보고 싶어서 7월 달부터는 옮겨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첫날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손가락이랑 어깨랑 온몸이 정말 부서질 것 같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 날은 정말 오자마자 잠들었거든요 근데 한 셋째 날 되니까 이제 좀 괜찮아져가지고 손가락도 처음에는 조금 시끌시끌 아프긴 한데 그래도 지금 4일차인데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그냥 견딜만하고 이렇게 적응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이거는 오래하면 정말 몸 상할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하루종일 서있어가지고 되게 다리 아플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까지 어 그냥 서있긴 한데 그 테이블 이라는 작업대에 몸을 기대면서 서있는 거여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다리 아프다는 생각은 별로 안들었어요 저는 진짜 어떻게 사람들이 이 일을 하지? 그 생각도 되게 많이 했고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강도인가?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또 그 생산직 일할 때 계속 뭐 필요하면 여기저기 착출해 가더라고요 여기 원래 같이 있던 사람들 중에 반절이 다른 파트 일하러 갔어요 그냥 갑자기 그 사람들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기계처럼 너 여기 가서 일해? 하면 여기 가서 일하는 거 뭐 저기 가서 일해? 하면 저기가서 일하는 거 저랑 제 친구도 오늘 그냥 원래 같이 청소하는 거였는데 같이 저희 팀 청소하는 거였는데 갑자기 얘네 저희 두 명 뭐 필요해요? 이러면서 저기 청소시킬 건데 저기 청소시킬게요? 그냥 이렇게 하고 저희 둘이 뭐 끝나고 거기 청소하라는 거예요 청소시간에 그래서 그냥 거기 했는데 아무튼 그냥 항상 여기만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생산직에서 일하는 거 지금 사회차 일하는 건데 되게 첫날에는 못 버틸 것 같았는데 의외로 할만 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냥 되게 회사에서는 시간이 잘 안 가는 편이었거든요 지루하고 약간 따분하고 시간이 잘 안 가는 편이고 빨리 점심시간 됐으면 좋겠다 빨리 퇴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와 진짜 시간이 언제 지나가지? 아직도 한 시간 안 됐나? 이런 느낌으로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중간에 아침 쉬는 시간 그리고 또 일하다 보면은 점심시간 또 일하다 보면은 셋이 쉬는 시간 또 일하다 보면은 퇴근시간 이렇게 돼가지고 두 시간에 한 번씩 쉬는 시간이 짧지만 잠깐 잠깐 가시 있으니까 금방 금방 시간 가고 하루 지나가고 미친듯이 일하다 보면은 하루가 끝나 있고 이러는 거 같아요 하루는 끝나 있고 내 목은 결려 있고 손가락은 아프고 이런 느낌? 근데 첫날에는 진짜 와서 잠만 잤는데 셋째날부터는 그래도 생생하게 핸드폰도 보고 12시까지 놀고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도 솔직히 생산직을 제가 한다는 거에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엄마도 되게 걱정 많이 했거든요 저번에 회사 다녔을 때는 엄마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생산직 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되게 약간 걱정도 많이 하고 충격받으신 거 같기도 하고 남편은 그냥 하라고 약간 시간도 얼마 없는데 회사 다니는 것보다 생산직이 훨씬 낫다고 해서 뭐 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친구 있어가지고 위안이 많이 되고 다음에 친구가 다른 거 알아봐줘가지고 이제 저희 다른 거 할 거거든요 그거는 에어컨까지는 없을 거여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좀 그 생물이 아닌 그냥 포장세트 선물세트 만드는 거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경험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겨울방학에 랑은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시간이 나오면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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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